네일도 바람결이 차갑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 추위는 덜하겠지만 토요일인 모레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북 북부와 남서내륙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영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 보겠습니다. 서부지역 예천의 아침 기온 0도, 성주 영하 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의성과 안동의 낮 기온 7도, 대구는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부지역 낮 동안 청송이 7도, 포항과 경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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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